안녕 송송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시 가방 백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열어서 소주품도 넣을 수 있는 가방이에요 그런데 단점이 좀 있어요 가방이 계속 열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딱 닫을 수 있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준비물은 색종이가 민트색 1장 그리고 노란색 2장 그리고 민트색 반장 그리고 갈색 반장 이렇게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 얼굴에 꾸며 줄 색종이 검정색 회색 여기 양면색 종이 뒤편에 나오는 색깔로 혓바닥 이렇게 표현해 줬거든요 이렇게 색깔이 필요해요 자 먼저 민트색을 먼저 접어 보도록 할게요 민트색 색종이로 민트색 색종이를 삼각형으로 한번 접어 주세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삼각형을 접어 줍니다 자 그리고 펼쳐주세요 펼쳐서 이 모서리가 여기 중심에 오게 이렇게 접어 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세 개만 접어 주세요 그리고 이 선이 여기 중심에 오게 이렇게 접어 줘요 접어 주세요 접어 이거를 펴줍니다 펴쳐서 이쪽으로 돌려놓고 여기 안 접었던 이쪽 있죠 이 선이, 이 모서리가 여기, 여기, 여기 접어주세요. 이 선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접고 접은 상태에서 이 선이 여기 중심선이 여기. 중심선에 오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 선이 여기 중심선에 오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고, 그리고 여기, 여기 선을 따라서 한 번 이렇게 접었다 펴주세요. 펴고, 옆으로 이렇게 놓고, 지금 여기 이렇게 선을 접어줄 거예요. 이 선이 여기 오게, 이 한 칸만, 자, 이렇게, 이 선이 여기 오게 접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을 접고, 여기까지 다 접는 게 아니라, 여기, 이 한 칸, 여기 삼각형만 이렇게 접었다 펴줍니다. 자,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 이 선이 여기, 여기 손에 오게, 이렇게 삼각형을 접고, 여기만 접었다 펴줍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벌려서, 여기는 안으로 들어가고, 자,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세워서 이 삼각형 그대로, 그리고 여기 선까지 이거를 세워줘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이렇게 안으로, 안으로 넣어서 접어줍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은 여기에다 노란색을 끼워줄 거거든요. 그래서 붙이지 말고, 이 부분만 풀칠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 풀칠을 해서, 붙여줄게요. 이 부분. 이렇게 풀칠을 해서, 이렇게 붙이고, 이거를 안으로 해서, 상자처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민트색은 이렇게 만들면 돼요. 자, 이제 노란색을 한 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노란색. 노란색도 똑같아요. 비슷해요. 자, 먼저 노란색을 삼각형으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삼각형으로 접어줍니다. 접어줍니다. 자, 그리고 펼쳐서, 이 모서리가 여기 중심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줍니다. 자, 여기 세 곳만 해줄게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고, 여기도 삼각형으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고, 이 선이 여기. 여기 손에 오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접고, 이거를 펼쳐서, 아까처럼 이 선이 여기. 여기 선에 오게 하는데, 어디에다가 하냐면, 아까처럼 여기 정중앙에, 여기랑 여기랑, 교차점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중심, 원래 여기 했던 이 민트색보다 조금 위에, 여기에 꼽았을 때, 여기에 꼽았을 때, 여기에 들어가게 조금 작게 접어주는 거예요. 길이를 잡게. 그래서 여기보다 조금 위쪽으로, 0.5cm 위쪽으로, 0.3, 0.4, 그 정도? 조금 위에. 여기 말고 조금 위쪽으로, 이거를 접어줘요. 위에. 조금 위에. 이렇게 접어줍니다. 접고, 그리고 이 선이 여기. 중심에 오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 선이 여기 중심에 오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접고, 여기도 한번 접고. 그리고 여기 삼각형. 접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 선이 여기 오게 한 칸만 삼각형 이 선이 여기 선에 오게 이렇게 접었다 펴줘요 그리고 이거를 펼쳐서 아까처럼 여기 선까지 접고 그대로 안으로 이렇게 상자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안으로 쏙 넣어주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맞는지 이 상태에서 한번 뽑아볼게요 노란색을 조금 작게 접은 거예요 이렇게 작게 접어야지 이게 이렇게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은 모두 붙여줄게요 여기 모두 풀로 다 붙여줘도 돼요 노란색은 민트색은 여기 꼽아야 돼서 다 붙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먼저 노란색은 풀칠을 접은 부분 자 삼각형으로 접고 접고 그리고 이 부분도 접고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아까처럼 다 붙여주면 더 튼튼한 가방이 되겠죠 이렇게 붙이고 그대로 가방 모양처럼 만들어주면 돼요 이거를 안으로 쏙 넣어주면 이렇게 일단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강아지 얼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삼각형으로 노란색 색종이를 삼각형으로 한번 접어줍니다 그리고 삼각형으로 한번 더 접는데 다 접지 말고 중심만 표시해 줄게요 중심만 이렇게 살짝 표시해 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로로 접은 선이 있는 상태에서 이 모서리가 여기 중심에 오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맞은편에 있는 이 모서리가 여기 중심에 오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접기 전에 이 삼각형을 먼저 좀 붙이고 할게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붙이려면 힘드니까 이거 먼저 붙이고 풀을 삼각형으로 풀을 먼저 붙여줘요 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붙이고 이 선이 여기 중심선에 오게 이렇게 대문 접기를 해줍니다 여기도 중심에서 만나게 이렇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 모서리가 여기 끝에 오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이렇게 접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선이 여기 여기 모서리 삼각형 모서리 있는 이 부분까지 오게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접어줘요 이렇게 접어줘요 자 그리고 펼쳐주고 그리고 방향을 돌려서 이제는 이 부분이 여기가 여기 오게 여기 모서리 이렇게 접었다가 펴줍니다 이렇게 접었다 펴줍니다 여기 방금 접었던 요 선의 오게 이거를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여기가 얼굴이 될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이 강아지 얼굴 자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살짝 삼각형으로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자 이거를 여기 잘 보세요 여기를 펼쳐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이 부분을 펼쳐서 이거를 안으로 안으로 접어주세요 접고 이 삼각형도 안으로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거 자 이렇게 안으로 접었어요 이 삼각형을 다시 안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 뒤 안쪽이 깔끔해져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접었죠 깔끔하게 이렇게 안으로 다 접어넣었어요 자 이 부분은 여기를 풀칠을 좀 해줄게요 여기 전체 이제 다 됐어요 이렇게 풀칠을 해서 여기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강아지 얼굴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이 삼각형 모양이 보여주죠 삼각형 이 삼각형 중간 이 삼각형 선이 있는 데까지 이렇게 중심까지 이거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잘라줘 자르고 이거를 이렇게 삼각형 모양대로 접어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줄게요 여기도 살짝 붙여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까지 만들고 자 이제 끈은 민트색으로 만들고 끈은 갈색으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끈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끈은 이렇게 반장 민트색 반장을 다시 길게 반을 접어서 잘라줍니다 길게 반을 접어서 잘라서 또 다시 반을 접고 그리고 이렇게 펼쳐서 여기 중심선에 오게 이렇게 길게 접어줍니다 자 대문 접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접고 이거를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풀칠을 해서 풀칠을 붙여줄게요 그리고 한 개 더 만들고 올게요 이렇게 접어라 shipping 30 grand 됩니다 네 хотите 안주 하나 食 خ 이렇게 끈 2개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갈색 반장으로 귀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귀를 저는 조금 더 크게 만들었거든요. 여기 사이즈 안에 싹 들어가게 안하고 조금 크게 그냥 접어봤어요. 자, 먼저 갈색 반장을 다시 네모로 접어서 반을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접고 먼저 반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펼쳐서 이 선이 여기 중심에 오게 이렇게 자, 이 선이 여기 중심에 오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선이 이렇게 삼각형대로 이렇게 이렇게 접어줘요. 그리고 이 모서리가 여기 여기 오게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 선이 여기 중심에 오게 삼각형으로 접고 여기 중심에 접고 이 모서리가 여기 끝에 여기 접혀있는 이 끝에 오게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자, 이거를 풀칠을 한번 해볼게요. 풀칠은 이 안을 풀칠을 하고 이렇게 붙여주고 자, 삼각형으로 이렇게 붙여줘요. 붙여주고 이렇게 삼각형 하나는 이렇게 그냥 놔두고 여기 하나만 이렇게 딱 붙여줘요. 한쪽만 이렇게 풀칠을 해서 여기를 딱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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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하나도 만들고 올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이제 가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노란색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얼굴 쪽이 될 거예요. 얼굴 쪽 말고 이 부분을 풀칠해서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리고 근데 여기 안에 사이에 끈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자, 이 두 개를 잡고 한 1.5cm 되는 지점을 이렇게 접어줘요. 이렇게 접었어요. 여기 뒤쪽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먼저 자, 먼저 그럼 이거를 붙여줄게요. 이 부분을 이렇게 접힌 부분을 잡고 여기 중심에 이렇게 뒤에 중심에서 조금 떨어지게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붙인 다음에 자, 목공풀도 이용할게요. 목공풀이랑 좀 단단하게 빨리 붙일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붙이고 자, 여기 전체를 붙여줍니다. 풀칠을 해서 뭘 붙이냐면 이거 노란색 이렇게 이렇게 접힌 상태에서 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거를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붙여줘요. 여기를 뒤에 넣으면 딱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딱 붙여줘요. 자,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첫 말락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끈을 여기 여기에다 붙여줄 건데 이거를 약간 이렇게 좀 굵게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고 자, 어떻게 여기 중심에서 이렇게 만나게 이런 식으로 약간 벌어지게 이렇게 붙여줘요. 여기도 이렇게 저는 목공풀로 이렇게 붙여줄게요. 이 부분을 이렇게 풀칠을 해서 어떻게? 여기 중심에서 만나게 이 상자 밖으로 여기 가방 밖으로 나가지 않게 이렇게 약간 가방 모양처럼 이렇게 이렇게 붙여줍니다. 여기 풀로 잘 안되면 양면테이프나 뭐 다른 걸로 단단하게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끝도 붙였어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여기 사이에 이 노란색을 끼워주면 돼요. 이렇게 여기, 여기,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여기 사이, 밑으로 그러니까 민트색이 위로 노란색은 안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쑥, 쑥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얼굴이 가방이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서 저는 여기 이렇게 삼각형 여기 접혀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살짝 붙여줬어요. 자, 이렇게 한번 붙여 볼게요. 이 부분하고 여기 이 부분에 풀칠을 해서 여기 풀칠하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이 삼각형이 여기 가방 안에 들어가게 그리고 여기는 끝에 살짝 붓게 이렇게 이렇게 붙였답니다. 자, 여기도 하나 붙이고 올게요. 자, 이렇게 귀까지 다 붙이고 왔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얼굴을 붙여줄게. 이렇게 얼굴을 자, 저는 이렇게 색종이로 좀 잘라왔거든요. 자, 먼저 입을 한번 붙여 볼게요. 입은 이렇게 빨간색 뒤편에 있는 핑크색 약간 다홍색 빛나는 이거를 여기다가 붙여준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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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달로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붙이는데 여기 중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거를 붙여줄게. 그러니까 여기 뒤편에다가 여기다가 풀칠을 해서 여기 이걸 어떻게 붙이냐. 이 라인에 따라서 이 라인까지 이게 둥글게 보이게 이렇게 붙여주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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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줬어요. 이렇게 햇바닥을 붙이고 그리고 이제 눈을 한번 붙여볼게요. 자, 눈을 이렇게 붙였어요. 붙이고 코는 회색에다가 검정색을 잘라서 얇게 잘라서 이렇게 X자로 붙여줬어요. 자, 여기 중심에 이렇게 붙여주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제시 백백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자, 이게 이렇게 자꾸 열리거든요. 그럼 여기 한번 양면 테이프 붙여볼까요? 자, 양면 테이프 아주 조금 뜯어서 제일 작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조금 겹쳐서 이 부분에 그냥 이렇게 이 부분에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꾹 누르면 다치네요. 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도 제시의 백팩 한번 만들어보세요. 여러분 같이 》